그거 기억나? 그거야 그게? 혹시 이거 이거 하면 날라가요? 색깔 좀 있어요? 파란색 좀 있어요? 저는 파란색 좋아요 자녀 입고 났어 어 뭐야? 어디 갔어? 난 비행기 뒤에 어 여기다 여기 날아갈 수 있대 아 신뢰는 발문을 만들 수 있대 수고해 수고해 파란이야? 에이 지번 부수지 마 내 비행기 한 번 더 렛츠 플라이! 렛츠 플라이! 어 뭐야 야 이거 잡네 와 네모진행 네모진행 무조건 먹어야 해 와 이게 다 뭐야 우리 초등학생 때 먹던 별 뽀빠이도 있어 와 900원이면 되게 많이 올랐다 이거 기억나? 제노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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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나시는 분 우와 뭐지 이거 와 이거 진짜 초등학생 때 거기 다 팔았었는데 우와 이거 뭐지? 엄청난 추억의 어 이거 100점 안점도 알아 이거 나 시험 보기 전에 먹었었어 야 딱지 이거 이거 막 나올 때까지 막 샀었는데 말도 안 돼 아 콩알탄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뭔지 알아? 응 이거 바닥에 팍 하면 팍 튀는 건데 우와 이거 200원인데? 와 이것도 나 샀었는데 와 내가 다 옛날에 야 근데 네가 옛날이면은 내가 옛날에는 별로 안 됐긴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내가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게 이거 약간 아폴로 같은 거야? 약간 그런 느낌? 야 이건 못해 이건 못해 이건 못해 이건 못해 이건 못해 야 지붕 진짜 끓이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기사 뭐 했어? 아 이쪽에서 달고나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구나 아 이쪽에서 달고나를 만들어 먹는 거네 얘들아 달고나 만들어 볼래?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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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장님이 하나 만들어주세요 네 나 하나 만들고 자 이거에 딱 딱 한 스푼 한 스푼만 두 스푼 넣어주시고 베이킹 소다를 하나 딱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안 날라가 뭐 하는 거야 쟤 이거 꼭 쭈그려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우와 진짜 신기하다 와 나 이거 처음 해봐 너무 신기해 숙소에서는 국자로 했다가 맨날 막 날라 먹잖아 그 막 참기름 부어서 접시에 맞아 맞아 우와 맨날 실패하고 뭐 하는 거야 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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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녹는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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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이거지 와 녹는다 자 여러분들 맛있는 달고나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오 생각보다 빨리 된다 이게 진짜 뜨거운가 봐 응 재민이 형 재민이 형 점점 된다 와 재민이 빠르다 엄마 지금 달고나 만든지 어? 세월 21년 동안 만들었어 내가 어우 장인이시네요 장인이야 21년 전에 간담기기 아니야? 나 태어날 때부터 만들었어 어우 대단해요 아 이게 나올 때부터 이렇게 스냅블은 뭐 하는 거야 쟤 야야야 뭐 하는 거야 쟤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돼 자 이거 좀 들어 자 이거 좀 들어 자 이거 좀 들어